안녕하세요, 테이씨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환영하셨어요! 여기가 팟캐스타 거리? 뭐예요? 맞아요! 이럴 때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방탄을 마구하고 해볼 일정입니다! 재밌겠다! 미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션이 생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션은 뭐야? 마차! 그리고 일본 거리도 그리고 돈키호테 가고 싶습니다! 돈키호테? 옷가게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저는 타워레코드와 아! 돈키호테!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싶어요 오! 카메라! 자 가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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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예! Let's go! 저희에게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P랑 O랑 Y만 보면 돼요 오! 있다! O! 여러분 여기 수인장이 찍었어요 저기도 근데 아! 여기 Y 있네! Y 시작한지 5분 만에 클리어했어요 예! 역시! 맛있죠? 응!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세윤아 안녕 언니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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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시지 않아서 지도를 받았어요 맞아요! 오! 지금 뽑아서 일단 뭘 알고 가야되지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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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맙습니다 휘카리에 끝났다니 바로 찾았다니 오늘은 녹차를 먹을 거예요 아, 제가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그러게, 너는 여행이 드디어 왔네 도키 도키 뭐가 뭔지 모르겠다던데 가을 매니깐 보다 고코도 고코가 뭔데요? 고코도 고코가 뭔데요? 이게 모찌 같은 거고 약간 빵 같은 거고 튀겨볼래? 튀겨볼래? 진원색 고찌 바닐라 또 고찌 완 세트로 골라야 된다는 거 같아 카페라떼 저희 모든 메뉴를 하나씩은 다 시켰어요 데이터에서 나 길에서 캐스팅 당했어 미션을 하고 돌아가는 와중에 어떤 분께서 쓰임하세요? 모델로 어쩌고저쩌고 막 오르로로 하셔가지고 초면을 해주셨는데 캐스팅이 안 됐나 봐 일본에서 또 캐스팅이 됐습니다 아, 사진 안 찍었다 근데 저 원래 사진 안 찍어요 그래도 그렇게 또 짠 다가스파트 이 맛보다 맛있어 짜잔 짜잔 으앗 아 우리가 이 주인공이랑 한 번 신부토마켓 신부토마켓 어? 신부토마켓 안 나오네 진짜 어? 무화과 다이스키들 고마워? 고마워? 아 아이스크림이 들어 고마워? 고마워 이게 과자인가? 어? 어린이인가 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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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아니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뭔지 몰라서 못 찾았었단 말이에요 그 맛이 똑같이 나요 아, 진짜 맛있다 독소리 염사장 부드러운 거 껌에 쫄깃함이 같이 섞여있어요 한입 하실래요? 차 아무도 안 먹는거야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저렇게 해보면 완전 맛있어요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교역 가서 5000원을 받았는데 그냥 1000원 더 주시기로 해가지고 한번 쇼핑을 해볼게요 즐거운 쇼핑 가볼까요? 렛츠고 몽냥델리? 몽냥들 너무 귀여워 쬐니쥬 다 합니다 다윤입니다 다윤야 나도 채원언니가 좋다니까 사야지 전 라벤더 양수는 안좋아 누군가자 하실래요? 녹차 미쳤다 지금 말차에 신난 제이입니다 저희가 아까 받은 돈으로 이걸 살 거예요 완전 플렉스 렛츠고 렛츠고 여기가 키킷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특이한 맛 사과 맛도 있어 와사비 맛? 나 와사비 좋아하는데 저 치즈케이크 맛이 제일 유명한 거 갖고 싶어요 오 됐다 고구마 맛도 맛있겠다 나 이거 두개 할래 얘 두개로 해서 2,000엔으로 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래도 티한 이유가 가루쿡 하려고 맞아요 여기 1층 파티용품 난 그냥 언니 좋아서 한 거였는데 언니는 그런 거 나도야 나도 더 좋아해 와 와 진짜 오나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나는 아이스크림 이거 저희가 처음 말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나니가 오이시 됐어 나니가 오이시 됐어 나니가 오이시 됐어 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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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채널 안녕 프리꾸라 찍으러 왔어요 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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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꾸라 찍으러 왔어요 프리꾸라 찍으러 왔어요 프리꾸라 전 프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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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이번에 여러 곳에 다녔는 것은 진짜 가보고 싶은데 다 갔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맞습니다 저희 파티 이제 좀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하게 주세요 안녕 행복하게 만든ة